아 안녕하십니까 팬텀 5회차 아이고 개이득 아 죽었군요 잼슨 손 하나 잠시 주워주시구요 우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 넣어주고 어 잠깐만요 원래 다섯개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더 넣어야겠네 어 어 아 측정을 해야겠죠 자 몬스터스 이걸 칼을 열어보도록 하구요 오늘 아마 한 10시간 정도에서 11시간 정도 사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잼슨 손 숫자는 아 오늘 진짜 안 나왔어요 11시간 정도 아마 한 것 같구요 11시간 정도 잼슨 손은 157개에서 209개가 됐으니까 52개 정도 시간당 한 5개 정도 맛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 오늘의 특이사항으로 이제 물방울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개 먹었구요 메소는 얼마나 먹었나 3억 7천 3백만원 3억 7천 30만원 정도 먹었구요 몬스터는 얼마나 잡았는가 어 대략 9만마리 정도 잡았네요 9만마리에 10시간 11시간 정도 했구요 11시간으로 합시다 11시간 정도 했고 몬스터 9만마리에 물방울석 1 젬스톤 50 2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경매장에 팔린게 뭔지 한번 볼까 어 3억 5천짜리 파이렛 주저 110짜리 팔렸나보네요 어 헤르메스 콜로 가위 자른거 팔렸고 에이급고 그래서 메소는 얼마나 될 것인가 샷샷샷샷 빠르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60억은 안되겠다 그죠 더 없으니까 다 짜잘이라서 어 근데 많다 야 22개 팔렸네 그 많은 물품중에서요 오케이 이것으로 펜토 회차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